진우씨가 항상 혼날 때 좀 앞서 가시나요? 왜 이렇게? 뭐 왜 저런 말이지? 아까부터 어디서부터 조금 이상한 정보를 다른 정보를 지금 들으시고 아닌 걸로 팬들이 잘못해서 일단 아닌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나거나 그런 게 없죠 대화를 나누는 제가 제일 먼저 가죠 사실 리더다 보니까 그쵸 멋있다 승윤이 앞으로도 먼저 가주세요 신지윤님께서요 혹시 또 4개월만에 컴백하면 12월 컴백인데 드디어 위너도 크리스마스 컨셉인 건가요? 아니면 해보고 싶은 컨셉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컨셉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캐롤 같은 느낌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뭔가 주제로 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시기가 그쵸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분이 부르는 그런 따뜻한 겨울 캐롤 느낌 나는 겨울 앨범 음 음 음 음